동대문구 보건소가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지역 내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64세 주민 가운데 1급에서 3급 장애인, 의료급여수급권자,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. 접종은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에서 진행되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각 동마다 접종 해당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접종 대상 주민은 신분증과 해당 증빙자료를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며 당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접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